아 아 아 씨발 개새끼가 유성으로 덮어먹고 나봉 날리고 있네 씨발여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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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권 왜 안받고 뭐했어? 학생 그거 도장 찍으면 제출하라니까 근데 바로 구독권 줘버리잖아 어 구독 방금 구독권 받은 학생 유튜브 들어가서 이거 어 제목 제목 제목이 이게 형은 마스터 가겠다 이상호 롤이 좋네 재밌다 이런 야 내 롤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달릴 줄이야 하아트 숨도 안쉬고 물게 하아트 낮엔 핏바 저녁에 롤에서 온다 나이스 하아트 아 나 진짜 여러분들 나 진짜 내 꿈이라니까 결국 멸망전에 내가 정글로 나가서 사람들이 처음에 다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을 진짜 환호로 만들기 우와 이상호 하면서 이제 어? 난리 아 나 진짜 그냥 보여줄 거야 못하는 장면도 적절히 편집된다며 어시댁 있을듯 못하는 장면이 어 마스터 큐 잡히는데 형은 언제 올라와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자 욕 뒤지지게 쳐먹을 거 같아 클래슨격장님 별풍게 감사합니다 상호 형 내년엔 마스터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왜 또 바텀이야 아 진짜 카이사로 캐리해야되나? 카이사를 가져가? 나 진짜 안 꺼내는 픽인데 야 진짜 안 꺼내는 픽인데 넌 좀 맞자 넌 형이 못참겠다 셀프 카운터는 동일실력에서나 하는 이야기고요 내 이즈리얼은 달라 My is real is different 노틸 카이사 상대로 카르마 괜찮겠어 이거? 너 이거 되겠어 카르마야? 카르마 이 쫄보마인드 봐봐 이 방어박 뭐야? 아 아이 저말들어 그램을 피해야되는데 나는 저 카르마를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아 X같다 그냥 아 와 CS는 왜 처먹는 거야 아 그냥 이 새끼 할 줄도 모르는 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X같다 진짜.. 아.. 미친놈.. 형 아픈데 없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아프자 아 너 꺼져 그냥 나 혼자 CS 먹을라니까 꺼져 이 도구새끼야! 게임의 도움 협곡에 도움 안되는 도구새끼야! 저로 가! 아 왜.. 아 라인은.. 아 라인은 왜 치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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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라.. 아 몰라 나 짓갈난다 그냥 라인 프리징해 너네들 하루종일 아 나 ㅅㅂ 나 몰라 이따 있다가 아우.. 아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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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말 안해 이제.. 라인을 받.. 아.. 라인을 여기서 유지하던가 집을 끊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아.. 라인을 ㅅㅂ 녀나를 유지하던가 집을 끊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아 이제 꺼져 경험치 쳐먹지 말고 꺼져 그냥 집으로 꺼져 뼈지.. 병신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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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꺼져! 어휴.. 어휴 진짜 도구새끼죠 오빠 꼭 원빌 마스터 노방종도 해줘 싫어! 정글 찍고 해줄게 어 요네 오냐? 몰라 뭐아 들어와봐 새끼야 미드 밀어! 뭐야 갔어? 갔어? 요네 갔어? 간거 맞아? 페이크야 간거야 갔지? 가.. 갔지 요네 이전에 손 올렸다? 이야.. 오케이 갔다 ㅅㅂ ㅅㅂ 안갔잖아 아 ㅅㅂ 니 카르마 ㅈㄴ 못하니까 입 털지마 짜증나 죽겠으니까 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 니 채팀 꺼줄게 병신아 어우 ㅅㅂ 저 도구려 선 넘었잖아 뭐야 이건 또 허허허 와 진짜 ㅅㅂ끼들이 오늘 나랑 장난치는 자는 거야 뭐하자는 거야 진짜 CS 치지 마로라 욕먹으면 쳐들어간다쿠 욕먹으면 쳐들어간다쿠 아아 저새끼에 뼀네 어 먹지마 먹지마 꺼져 꺼져 내 라인에서 꺼져 이 도구새끼야 꺼지라고 이 새끼야 꺼져 가라고 시야잡던가 사렌 쳐야 못이겨 아 나 카르마하는거 답답해서 뒤질거같다 죽일라면 죽여라 죽일테면 죽여 난 CS 먹어야 되겠으니까 아 개씹 씹 씹희대의 사기 딸깍챈새끼 날라와봐 병신아 이 날파리같은 새끼야 아 나 오늘부터 마인드를 바꿔 먹었어요 사실 나 이제 마스터 찍는 법을 알아냈어요 저 이제 폭탄 선언합니다 협곡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제 잘못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남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단 내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크래고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여러분의 강아지 정글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들 점수 높게 높게 올려봐요 따봉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30분 뒤에 또 기긋이 화낼 예정 아 이게 나 때문이라고? 아 이게 나 때문에 졌다고? 세 달 놀라봐 너 누구 때문인가 아 근데 미드 차이가 미드 차이가 미드 차이가 심해요 진짜 모르시는거에요? 형 약간 소시오패 스키질이 사이코 하하하하 아 왜요? 아 왜요? 형 제가 요즘에 그 국민 사형투표라는 드라마 보는데 형 이거 사형 건의하잖아요? 형 그냥 90% 사형이에요 하하하하 형 형 이거는 아 못하냐고 진짜 개같은 쓰레기야 오케이 이런 애도 어차피 안 만날거야 이제 다음판부터 준비하면서 내가 더 잘할 생각하자 케넨 많이 찔러웠지만 케넨 실력이 없었던 건 상수고 나 솔직히 케넨 진짜 역겨운데 그 역겨움 케넨 쪽으로 게임 풀려고 했던 탈론도 개역겨움 이윤지음 하.. 하.. 하하하하 깨달았다 방금 전자녀가 문제였어 전자녀 게임을 하다가 저거에 갑자기 한눈이 팍팔리면서 저게 저게 문제였어 저게 게임할 때 유레카 상호야 해가 됐다 이.. 하.. 아 이 새끼야 나 템 사왔어 새끼야 이게 니가 이기면 이 ㅅㅂ 챔프가 ㅈ싸기지 새끼야 ㅈ.. ㅈ.. 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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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미드가 걸리고 아우솔 첫판 이후 상대 카타리나가 3레벨이 오고 1킬 먹자 갑자기 니네가 킬을 줬다며 그저 탑병심 아 나 형호일지 다져가야겠다 이제 2023년 9월 13일 오전 7시 58분 사건 날씨 맑음 오케이 롤 이렐아 너 많이 귀여운거 알아? 이렐 노프리오옷 이 사람들은 내 최저점을 본 사람들이야 나는 나 이 사람들한테 내 정글 밑천 다 드러냈어요 이제 난 올라갈 일밖에 없어 뭐 마스터 찍겠지 언젠가 근데 언젠가 그 말을 또 찍을 거고 언젠가는 챌린저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정글로 난 그냥 제 꿈이에요 지금 나의 드림 나 진짜 마이 드림이에요 이건 진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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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 와 아 나 머드 받고 3렙겜 갈라다가 씨 상호야 기종 죽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똥 쌀거야 그래도 사랑해 봉달방 스포서님 전통선 스무게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방송한다고 진짜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 우리 모두의 김민교 와이팀 나 망했어 시발 도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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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레드 있나요 똑똑똑 혹시 혹시 새로운 시작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니가 과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깡이 있을까 앨리스 들어와봐 자신있으면 슈퍼 크랙이니까 자신있으면 들어와봐 죽어주면 그만이니깐 죽어주면 그만이니깐 죽여 이색기야 죽여 이색기야 불아픈걸 받아 이자식들아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내가 너 땜에 꼴받았어 이색기야 안되겠다 이색기야 야 이색기야 야 이색기야 이 새끼가 어딜 어딜 이 새끼가 너 아까부터 자꾸 내꺼 들어오는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이씨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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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레드팀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학 봐주는 동선을 돌았지만 1렙 솔킬 이후 6레벨까지 총 4연 솔킬 달성 후 정글차이시전 다음 2023년 9월 23일 날씨 또 맑음 세번 모두 솔킬 당했어 그러고 정글차 정글차 시발 안녕 형이야 사바 혹시 형 후픽 돼? 상호협 근대 3일전에 조심스럽게 말할게 형 이상호 구삼이야 풍튜브 브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에필님이 평가하시는 제티어는 어딘데요? 그냥 에메랄드죠 존나 못해요 형 제가 여기라고요? 어깨가 좀 박살 나와봐야돼요 형 제가 여기 큐라고요 지금 에메랄드 2,3 제가 여기 현지인이라고요 네 제가 잘해지게 해볼게요 형 자극이 되네요 자극이 정글링 최적화 모든 챔프에 이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챔프들을 다 숙련도를 올리다보면은 상대팀 챔프도 알게 되잖아요 이 심리를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전판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형 하나.. 하나씩 해야될 듯 하나씩 해라? 나타이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네 그냥 그거 박을 바야 탈론하세요 형 전하람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박을 바야 탈론 하라고 그냥 네만 모른다 애매해서 높은 확률로 네가 게임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끌어가야 다음 퀴어라고 말할 수 있는거다 제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봐라 제발 트랙 심사모님 별풍선 10개 system 5.1% 171ś 지랄난다 진짜 지랄다 아아아아아아악 결말 5.2척 10.3척 10.3척 10.2척